반갑습니다. 윤성준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작년 딱 이맘때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오전에 발표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재단과 끈끈한 연을 이어가고 있어서 여기까지 또 한 번 무대에 서게 됐고요.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참여하신 다른 대표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연구재단에서 BCC 3기가 제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참여를 했던 이런 IR 대회였는데 이거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1년 사이에 거의 한 20개 이상은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갈 수 있는 대회는 최대한 다 신청을 하고 다 참여를 해보고 발표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웬만한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후속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연을 이어가는 것은 딱 미래의학 연구재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대표님들께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좋은 인연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목은 거창하게 바이오 벤처로 살아남기라고 지었는데 사실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위치고 하나하나 다 배워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께서 정말 저희 같은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피워살이 되는 그런 뜻깊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그런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같은 위치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여러 발표 그리고 IR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나마의 최적화된 답변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공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저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면역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수지상세포를 기반으로 한 면역항암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지상세포를 저희가 세포치료제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 수지상세포에 안티젠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플라스마 멘브레인을 따로 추출을 해서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수지상세포와 동일한 안티젠 프레젠테이션 역할을 하는 나노 입자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세포치료제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는 기존 화학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훨씬 더 타겟팅이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고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테크를 하고자 설립을 하게 된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세포치료제 중에서도 DC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지상세포 DC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암이 갖고 있는 암특이적인 항원을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세포 그중에서도 T세포에 직접 그 안티젠을 전달해서 그 안티젠을 갖고 있는 투머를 T세포가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패시브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떤 환자 친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치료 효과를 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 T세포나 NK세포, DC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생산되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오토로거스를 기반으로 한 세포 치료제들은 생산성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환자 몸에서 추출한 세포를 갖고 세포 치료제로 활용을 하는데 이 과정을 매번 치료 때마다 반복을 하다 보니 치료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비용 또한 매우 고비용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조 원가를 따져보면 인건비 그리고 머터리얼에 들어가는 제조 원가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오토로거스가 아닌 자가이식이 아닌 동종이식이 가능한 형태로 이런 세포 치료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는 치료제를 만든다면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면역항암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 면역항암제는 환자가 몸 안에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정보가 매칭이 안 된다면 그 어떤 치료 효과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면역항암제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은 전체 암 환자군의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에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었거나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다양한 약물들을 하나의 형태로 조합을 해서 전달을 했을 때 또는 병용 투여를 했을 때 기존에는 타겟팅하기 어려웠던 암종도 추가적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는 약물 또는 기존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약물들을 하나의 물질로서 빠르고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 기술을 가져간다면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데 추후에 저희가 적응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만드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좀 빠르게 뒷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컨셉만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기존 세포 치료제의 방법입니다. 매번 치료 때마다 환자 몸에서 혈액을 추출하고 그 혈액에서 TSA를 분리하고 또 DC를 분리하고 그걸 엔지니어링을 해서 다시 환자 몸에 투여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매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저희가 인공나노 수지장세포라고 기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공나노 수지장세포는 일단 첫 번째는 동종이식이 가능한 형태의 이모탈라이즈된 DC 셀라인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 셀라인을 대량으로 증식을 시키고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의 DC를 바로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티젠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마 멤브레인만 추출을 해서 이걸 나노 입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세포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구조체가 유지가 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ANDC, 인공나노 수지장세포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관을 하다가 이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TSA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안티 CT14라든지 안티 PD1같이 키트루다, 옵디보 같은 이런 항체 기반의 약물을 추가적으로 결합을 해서 T 셀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면역 억제 효과까지 같이 딜리버리를 하겠다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약물이 개발이 되게 되면 기존의 세포치료제가 갖고 있던 한계점 중에 첫 번째 복잡한 치료 방법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한 번 치료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됐던 것을 저희는 하루 많아야 이틀 내에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걸 제조원가를 기존 대비 약 70%에서 80%까지 더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안정화된 형태의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 표면을 모디파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체든 펩타이드든 새로운 약물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조합이 가능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압출 과정을 통해서 이 나노입자를 만들고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노입자는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사진처럼 이렇게 제작이 되고 현재까지 저희가 실험한 바로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다 더 쉽고 빠르고 값싸게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IR도 다니고 이런 대회에서 발표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우려사항들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저만의 솔루션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면 가장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컨셉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많이 받았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려사항 또한 그만큼 많았습니다. 특히 이 약물을 당연히 연구 단계에서는 랩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대량 생산으로 가져갔을 때 GMP 공장에서 생산을 했을 때 이거를 그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CMC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인허가 전략은 어떻게 세울 건지 나중에 QC는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직접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인력과 시간을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발표를 해주신 그 메디티브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하는 거 포투가바이오에서 가장 잘하는 거는 이 약물에 대한 기반 MOA를 갖고 있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대량 생산으로 가져가는 거 GMP에서 생산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보다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에게 맡겨서 같이 가져가는 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MC뿐만 아니라 생산이든 추후에 비임상 CR5건 인허가 전략이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은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투자를 받는 이유는 돈으로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바틀렉이 되는 부분들을 실험실단에서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만 기울인다면 오래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해결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뜩이나 아무리 빨라도 10년, 15년까지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이 20년, 30년까지 길어진다고 하면 그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한들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빠르고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을 타서 정말 제대로 개발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받는 것은 그런 부분의 비용을 최대한 빨리 소모를 해서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게끔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첫 단계부터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이거를 바트넛의 개념으로 가져가기보단 저는 오히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호흡이 길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바이오 산업만큼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리고 로드맵을 명확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산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신약 개발의 목표는 허가를 받는 것이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최종 목표를 두고 반대로 탑다운 형태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운다면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구축을 해서 그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회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질문은 바이오 회사에서 어떻게 매출을 내고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처음에는 신약 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점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나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 그때나 이제 수익이 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개념으로도 충분히 바이오 회사 운영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이 좋았을 때 임상, 일상만 들어가도 상장을 할 어떤 기대 심리만 갖고도 상장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충분히 이런 라이선싱 아웃이나 매출에 대한 고민 없이도 충분히 신약 개발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스타트업,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은 이거를 얼마나 많이 누구한테 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이승규 부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임상, 일상, 이상까지 갔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라이선싱 아웃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구간이 디스커버리에서 비임상 단계입니다. 이 두 구간에서 전체 라이선싱의 7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볼륨 자체도 그렇게 적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지만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 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약사들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회사들을 돈을 주고 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자세히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기술에 대한 개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나중에 잠재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사들의 현황도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저희 모달리티만 놓고 보면 MOA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세포치료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의 DC를 활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에는 JW 크레아제이나 해외의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피틱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저희의 경쟁사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다 경쟁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가 또 다른 질문이 적응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 기술이고 상당히 다양한 적응증을 타겟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명확하게 예를 들어 폐암을 치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지금 단계에서 왜 물어보지? 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 질문이 저희가 정말 어떤 암을 타겟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원했다라기보다는 추후에 저희가 이런 후보군들을 하나씩 줄여 나가고 그 안에서 정말 시장성도 고려를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적응증들을 하나씩 추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실험을 진행했던 것은 폐암과 대장암 모델에서 가장 많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예시로 놓고 요즘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런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PD1, 키투르다가 워낙 꽉 잡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 분야에 저희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PD1이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군은 PDL1 하이 뮤턴트진을 갖고 있는 약 30%의 환자군에서만 PD1이 워킹을 하고 나머지에서는 면역항암제 단독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없습니다. 나머지 70%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세부적인 시장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공략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많은 대회나 이런 발표 자리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BCC 3기, 2022년에 했던 BCC 3기가 첫 번째이기도 했고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을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그냥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좋은 인연 많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